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이렇게 다리 대신 3개 넣었어요 2개 넣는 pre-talent 3개 1개 2개 2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부를 것 같아요 치즈맛 치즈가 치즈 치즈 몸뚱 버섯 버섯은 머스타드가 더 맛있는것같아 김 버섯 다리 시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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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새우 오늘은 치즈 치즈가 꽂아서 알았다 치즈가 꽂아있기 때문에 치즈가 찹쌀해버렸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오리오오오 팽이버섯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 눈에 뵙게 됐어요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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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아 adobo 어 mushroom 아 아 느끼기 낙국 호떡 내 랍 그 stories 운 놀기 sürat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